저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는데 근데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또 울컥하려고 하네.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가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순종만 하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정말 나를 위한 길 여기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를 위한 나의 길입니다. 주를 선포하기 위한 크리스천 누구누구누구 이 사명자로서 부르시는 그 뭐랄까 입사각이 너무 넓고 너무 입체적이고 정말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책읽는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의 영상들을 오랫동안 봐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편하게 찍는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월부터 몸의 체력적인 부분이 한계가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제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8년 11월 정도에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휴가가 없죠.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또 어떤 긴박했다고 느꼈던 때도 있었고 그렇게 쭉 지내왔다가 이제 이번 연도 2월쯤에 제 예상에는 학기가 3월부터 신학을 하기 때문에 2월까지는 어떻게든 원고가 대략적으로 나와야 됐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좀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8월에 책이 나왔는데 이제 6개월 정도 몸이 힘들더라고요. 몸이 어찌됐건 근데 이제 또 책을 또 감사하게 냈고 또 그동안 이제 구독자분들 전체 공개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사자그라운드의 주업은 멘토링입니다. 독서 멘토링을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해서 한 2년째 계속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하다가 8월은 이제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책 한 권만 이제 멘토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8월에 또 3년 만에 2년 만에 또 캠프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교회에서 캠프 하시는 이 위치가 산이잖아요. 산 속에서 이제 산 공기도 마시고 강가에서 레프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운전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가서 선포하고 다시 운전해서 오고 그러면 이제 씻고 자야 되는데 또 읽어야 되는 책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적인 욕심도 있고 또 꼭 반드시 읽어야 되는 어떤 사명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 8월까지 으으으으 하다가 책 나오고 또 왔다 갔다 운전하고 또 새벽까지 책 읽고 이러다가 제가 들어 누웠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계속 그냥 빌빌 거리다가 이제 툴툴 털고 또 스케줄 또 또 감사하게 불러주신 곳 가면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고 이런 와중에서 제가 전공서적을 이제 법을 공부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전공서적을 이제 아내가 오빠 이거 학기 시작 전에 한번 읽어봐야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내가 법을 먼저 공부했습니다. 대박이죠? 하하하하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아내한테 이제 기도하면서 어 40대의 책 읽는 사자 그리고 50대의 책 읽는 사자 60대의 책 읽는 사자 제가 이제 어? 가늠하는 부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내한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어 40대 되기까지 어 우리가 부부가 공부하자. 그래서 아내는 법학 저는 신학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내는 어 소위 말해서 땅의 법이라고 하면 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공부한다고 이렇게 어 부부가 함께 공부하는 것들을 시작했다가 이제 저도 이제 어 법학으로 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가 한학기 선배님입니다. 하하하 그래서 또 아내 자랑을 좀 하자면 아내가 민법 빼고 첫 학기 어 성적표가 민법 빼고 다 올 A뿌리입니다. 대단하죠? 하하 하여튼 아내 자랑 너무 많이 하면 안되니까 여하간 어 그래서 어 시작 학기 시작 전에 오빠 한 번씩 쭉 읽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학기 시작하면 오빠 다른 책 못 봐요 라고 하는데 제가 아내가 직장생활 끝나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이걸 옆에서 보면서 감을 잡은 게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전공서적을 인터넷 주문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보고 새벽까지 또 보고 또 제가 읽어야 될 다른 책들도 보고 이런 와중에 제가 감이 딱 온 거예요. 아 이거 8월 말부터 학기가 시작되는데 진짜 바쁘겠다. 제가 딱 이게 체득이 된 겁니다. 생각은 했는데 이걸 이제 1학년부터 다시 학부부터 이제 공부를 위한 공부죠. 복음을 위한 공부고 4년 뒤 5년 뒤에 제가 이 책의 법체계를 공부함으로써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확신을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그러니까 제가 시대를 읽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되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을 순종하면 이제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아 그래서 그때 이걸 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8월부터 공부를 이제 8월 말부터 시작을 하면 4년 동안 좀 힘들겠다. 완전히 올인은 할 수밖에 없겠다. 물론 이제 방학 기간이 있겠지만 제가 그 감을 잡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아 이거는 단순히 내가 법을 공부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를 내가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이 4년의 텀이 하나 끝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뭐 유튜브를 그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 어떤 영적인 흐름에서 한 챕터가 이렇게 딱 끝났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때는 유튜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은 많이 유입이 됐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2018년에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했냐 제가 책을 읽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상의 시대가 올 거다. 그거 보고 이제 아 내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내가 미루면 안 되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책 읽는 사자로서 예수님을 대외적으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활동을 해왔던 겁니다. 아 4년에 4년 동안 내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나의 어떤 저는 모르지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한 챕터가 하나 끝난 것 같다. 새 챕터로 내가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은 제가 소중하게 사랑하는 분과 오랜만에 만나 뵙고 또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면서 어 저에 대해서 다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 제가 어 저의 어떤 영적인 영점을 다시 점검을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어 여러분께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영상을 찍는다. 근데 이게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현안을 다루거나 아니면 이 정보 보여드리거나 그러면 제가 마음 한켠에 항상 부담이 보이냐면 아 예수님 변증해야 되는데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 결국 기독교인들은 이 구체적인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목적과 색채가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근데 본질은 예수잖아요. 그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내도 오빠 초신자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독교 변증서적을 오빠가 빨리 써주세요. 이런 얘기도 아내가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도 아 예수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영상도 찍어야 되는데 찍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어떤 영점 영점도 한번 거시적으로 제가 전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9월에 가야 될 거 10월에 가야 될 거 11월에 가야 될 거 이런 거는 있긴 한데 마음과 이 관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저의 이런 정말 뭐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는데 근데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또 울컥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순종만 하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정말 나를 위한 길 여기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를 위한 나의 길입니다. 주를 선포하기 위한 크리스천 누구누구누구 이 사명자로서 부르시는 그 뭐랄까 입사각이 너무 넓고 너무 입체적이고 정말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이런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까 좀 진지한 얘기도 하고 이랬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간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어 내 관점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시공간을 벗어난 이 창조주 여호와께서 나의 등 뒤에 계시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또 예수님과 우리 함께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길이 지금은 틀려 보이거나 이해가 안 가도 그거 믿고 순종해 보시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님을 그렇게 꿈꿨는데 카메라 켜고 편집하고 이런 인생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게 너무 신적이라는 거예요. 예술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예술적입니다. 예술적으로 표현하면 예술적이다? 말이 좀 그런데 여하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용기 내실 분들은 그래 하나님께 올인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신앙의 참견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지 A인지 B인지 몰라요. A가 하나님 뜻인가 B가 하나님 뜻인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몰라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그래서 알아요. 제가 모르니까 알아요. 제가 모르니까 이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ing형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뜻을 쫓고 말씀 보고 이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생각이 정리된 대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변화가 있고 이건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의 변화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하나님과의 그 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4년 동안에 달려왔던 하나의 큰 그동안의 챕터가 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주께서 스무 살 때부터 나를 이끄셨던 그 주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따뜻하고 너무너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9월에 9월에 제 커뮤니티 게시판 보면은 또 인스타그램이나 밴드 보시면 달마다 한 권이라도 두 권은 좀 무리일 것 같고 정말 이 책은 여러분 꼭 읽으셔야 합니다. 라는 책을 선정해서 4주 동안 하잖아요. 그거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년 동안 독서 멘토링 들으면 인생이 바뀐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그런 열매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사자그라운드를 생각하시면 책임사자 생각하고 또 책임사자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 그래 영상 4개 보면 책 한 권 읽는 셈치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자그라운드 밴드에 이렇게 안내하고 공지하고 이런 내용 잘 보셔서 생각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주저리 주저리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 리 playing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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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ron